제주도가 최근 잇따라 붉어진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의 한 숙소에서 청구된 폭탄 전기료의 사람들의 공분이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놀러가서 2박 3일 동안 숙소를 사용했는데 전기료만 36만원이 나왔다는 한 관광객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가 2박 3일 한 숙소를 빌려 쓴 A씨는 숙소 측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기료만 36만원 넘게 청구됐다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A씨는 이 내용을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따로 코드를 꽂아 뭘 하지도 않았고 비가 와서 추워서 에어컨은 켜지도 않았다. 며 이 가격이 맞는 거냐 그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전기료 바가지까지 쓰게 되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제주도청과 제주관광협회까지 나서서 즉각 사실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숙박업소 측은 정산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업주가 출장을 이틀간 이렇게 가있는 사이에 조카한테 대신 봐달라. 원래대로라면 사용 전 계량기 찍고 또 후 계량기 찍어서 차액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조카분이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누적되어 있는 계량기 누적 금액을 봐가지고 그걸 이렇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단순한 계산 실수라고 해야 되나 그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좀 논란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대신 일을 맡은 조카의 단순 실수였다는 건데요. 업주는 상황을 파악하고 숙소 이용자 A씨에게 실제 전기료 사용 금액 6천원에 대해서만 청구에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0월에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관련 지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추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제 번호 010-8480-3862번으로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8480-386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돈을 받고 투자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하시면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